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은 기본적으로 매우 강력한 그래픽 기능을 제공합니다. R을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는 표준 패키지에는 그래픽 기능을 지원하는 그래픽스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픽스 패키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래픽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R의 그래픽스 패키지가 제공하는 베이스 그래픽은 고수준 그래픽 함수와 저수준 그래픽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종류의 그래픽 함수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수준 그래픽 함수는 완전한 하나의 그래프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프 창을 초기화하고 축 눈금을 설정을 하고 제목이나 축 이름 같은 그래프 요소를 추가하고 그 밖의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그래프를 생성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함수들은 하나의 완전한 그래프를 생성하는 고수준 그래픽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플라트 함수는 대표적인 고수준 그래픽 함수입니다. 플라트 함수는 인수로 주어지는 데이터 유형이나 모델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그래프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함수를 제네릭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데이터 벡터가 인수로 주어지면 플라트 함수는 산점도를 생성을 해줍니다. 시계열 데이터가 인수로 주어지면 시계열 선도표를 플라트 함수는 그려줍니다. 박스 플라트 함수는 상자도표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히스트 함수는 히스토그램을 그려줍니다. QQNOM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셋의 정규성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QQ도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브 함수는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부터 그래프를 생성을 해줍니다. 저수준 그래픽 함수는 고수준 그래픽 함수와 달리 독자적으로 새로운 그래프를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완성된 그래프에 부가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생성된 그래프 상에 점이라든가 선이라든가 텍스트와 같은 이러한 요소들을 추가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함수들은 부가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저수준 그래픽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포인트 함수는 점을 추가를 해줍니다. 라인 함수를 이용하면 선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B라인 함수를 이용하면 직선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세그멘트 함수 이용하면 꺾은 선을 추가할 수가 있고 폴리곤 함수를 이용하면 다각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래프 상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수준 그래픽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수준 그래픽 함수를 먼저 호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수준 그래픽 함수는 그래프 창을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수준 그래픽 함수만으로는 그래프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수준 그래픽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수준 그래픽 함수를 통해 사용할 그래프 창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R을 이용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페이스플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래픽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스플 데이터셋은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올드 페이스플 간헐천의 분출 현상을 관측한 데이터입니다. 모두 272개의 관측 값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개의 변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인 이럽션스 변수는 간헐천의 분출 지속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인 웨이팅 변수는 분출 간의 간격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개의 변수는 모두 분단위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R에서 그래프를 생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플럿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플럿 함수는 인수로 주어지는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고수준 그래픽 함수입니다. 페이스플 데이터셋에 플럿 함수를 적용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출력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페이스플 데이터셋이 두 개의 열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기 때문에 플럿 함수는 첫 번째 변수인 이럽션스를 X축으로 하고 두 번째 변수인 웨이팅을 Y축으로 하는 산점도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 산점도로부터 분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기시간 역시 길어지는 그러한 관계 패턴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플럿 함수는 고수준 그래픽 함수로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완전한 그래프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에 저수준 그래픽 함수를 이용해서 점이나 선 등의 부가적인 요소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래프 상의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함수를 이용하고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라인스 함수를 이용합니다. 페이스플 데이터셋의 산점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분출 시간과 대기 시간에 따라서 크게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 상단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있고 좌 하단에 또 하나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우 상단의 클러스터는 분출 시간과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관측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좌 하단의 클러스터는 분출 시간과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관측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출 시간과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우측 상단의 클러스터의 점들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분출 시간이 대략 3분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페이스플 데이터셋으로부터 분출 시간이 3분을 초과하는 관측값을 추출해서 별도의 데이터셋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추출한 관측값들을 포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빨간색 점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포인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우측 상단의 클러스터의 관측값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칼 인수에는 색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PCH 인수에는 산점두상의 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심볼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19를 지정을 해서 속이 채워진 원을 심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함수를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시면 분출 시간과 대기 시간이 긴 관측값들이 빨간색의 점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포인트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플러트 함수를 통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 기존에 생성된 그래프가 없는 상태에서 포인트 함수만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나타내고자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evice of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의 그래프를 삭제를 한 다음에 포인트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포인트 함수와 같은 저수진 그래프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플러트 함수와 같은 고수준의 그래픽 함수가 먼저 실행이 돼서 그래프 창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점을 표현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라인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상의 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스 함수를 이용해서 산점도 상의 대기 시간과 분출 시간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형 회계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형 회계 모델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LM 함수를 이용해서 선형 회계 모델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포뮬라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대기 시간을 종속변수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출 시간을 독립변수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tilde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종속변수가 위치하고 오른쪽에는 독립변수가 위치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인수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회계 모델을 별도의 변수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회계 모델을 추정하고 나면은 Fitted 함수를 이용해서 회계 모델로부터 예측값을 추출할 수가 있고 이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 상의 회계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라인스 함수에 선으로 연결할 X와 Y벡터를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에 각각 차례대로 지정을 합니다. X 인수에는 X축에 위치하는 분출 시간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Y축에는 분출 시간을 독립변수로 사용을 했을 때 회계 모델에서 예측되는 대기 시간의 예측값을 지정을 합니다. 대기 시간의 예측값은 말씀드린 대로 Fitted 함수를 이용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Fitted 함수에 회계 모델 객체를 지정을 합니다. 역시 칼린스의 색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란색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스 함수를 실행을 할 때는 앞에 고수준 그래픽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트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산점도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우리가 아까 생성했던 포인트 함수를 이용한 그래프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그래프 함수를 차례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플라트 함수에 의해서 산점도가 생성이 되고 두 번째 포인트 함수에 의해서 우측 상단의 클러스터의 점들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라인스 함수에 의해서 대기 시간과 분출 시간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회계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프 상의 선을 그리는 또 다른 유형한 함수로는 AB라인 함수가 있습니다. AB라인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상의 수평선, 수직선, 기울기로 갖는 회계선 등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출 시간이 3분인 지점에 수직선을 그리려면 AB라는 함수의 V인수에다가 수직선이 그려질 X축의 값을 지정을 합니다. 역시 칼인수의 색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B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분출 시간이 3분인 지점에 보라색으로 수직선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평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AB라인 함수에 H인수의 수평선이 그려질 Y축의 값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대기 시간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을 그리려면 H인수에다가 대기 시간에 평균을 계산한 후 그 값을 지정을 합니다. 평균은 민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인수의 그린을 지정을 해서 녹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B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녹색으로 대기 시간의 평균 값이 수평선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B라인 함수에 우리가 조금 전에 생성했던 회귀모델 객체를 인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회귀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라인수 함수를 이용해서 그렸던 것과 유사한 회귀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래프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고수준 그래픽 함수인 플라트 함수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생성하고 그 산점도 상에 저수준 그래픽 함수인 포인트 함수, 라인수 함수, AB라인 함수 등을 이용해서 점과 회귀선과 수직선과 수평선 등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